드디어 옳게 왔다 반사이즈 두 봉지 유통기한 9월이래? 한달 검색 안나갔네 빨리빨리 줘야겠는데? 빨리빨리 줘야겠는데? 아 이거 저기요 이거 같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마워 복사는거야? 콜란도 응? 아 좋아 어디가구 뭐야 어떻게 또 불편해 여기가 고달하고 고달하고 안녕하니 안녕하니 하나밖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콜라 이사 장난 인 거 아니야 소원 아니 이사 누군지 이사 riz 여기는 뽕사구 입니다 매운 짬뽕 매운 짬뽕 마인처럼 이걸로 한번 매운 짬뽕 하나 해서 잘 먹겠습니다 맛이 살짝 고급진데 어디 한번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물하고 단무지 맛있어요 이 짬뽕은 국물이 괜찮아 국물이 깊이 있어요 약간 좀 도붙죠 여느 수타맨이라서 맛 괜찮아요 해산물은 별로 바지락하고 홍합 몇 개하고 그냥 오징어가 바로 들어갔는데 약간 반항스돼요 배추김치 배추김치 쪼가리가 안 들어가서 좋아요 그건 좋아 양파 좀 들어가고 나머지는 국물이 국물내는거 잘 냈는데 그렇다고 국물맛이 엄청나게 맛있다 맛 국물이 국물이 국물맛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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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관리로 잘 먹었습니다 짬뽕 잘 먹었습니다 거기까지